안녕하세요 리입니다. 오늘은 2017년 5월 4일 목요일인데요. 저는 지금 잠실구장에 나와있어요. 오늘은 제가 응원하는 팀 LG와 NC Dinos가 경기를 하는데요. 자 우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야구장 포지션별 영어 이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 그럼 일단 경기장을 보실까요? 지금 야구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게임 준비가 한창이죠. 자 1루쪽에는 LG 선수들이, 그 다음에 3루쪽에는 NC 선수들이 있어요. 자 그러면 포지션별로 오늘 영어 이름 들어가겠습니다. 이쪽을요. 홈플레이트라고 해요. 홈플레이트. 그래서 우리가 홈런을 빵 하고 치면 자 홈으로 선수들이 돌아오는 거죠. 그래서 홈플레이트라고 하고요. 보통 여기에서는 포스, 차초와 주심, 엄파이어가 자리를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저쪽을 타석이라고 하는데. 그래서 타자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Thatcher. Thatcher가 되겠어요. 자 그런 다음에 저기 지금 1루인데요. 1루는 영어로 First Base. First Base. 자 그 다음에 1루로 넘어갈게요. 1루는 Second Base. Second Base. 그 다음에 3루는 Third Base. Third Base입니다. 자 그 다음에 2루와 3루 사이에 있는 선수를 유격수인데요. 유격수는 영어로 Shortstop 혹은 Shortfielder라고 말할 수 있죠. 자 그런 다음에 마운드로 올라갈게요. 마운드는 영어로 똑같죠. 마운드예요. 그리고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선수를 우리는 Feature라고 합니다. 자 오늘 우리 선수들 LG가 됐든 NC가 됐든 다치지 않고 좋은 재미있는 페어게임 플레이해주시면 좋겠고요. 자 저 오늘 금년도에 지금 야구장 처음 와서 너무너무너무 떨려요. I'm very very excited. Alright. 모두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뵐게요. Bye bye. See you later.